조갑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5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오늘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이것은 신속처리법안이라는 뜻인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결의를 하고 그것을 밀어붙이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 목이 목처럼 길목처럼 딱 걸려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결의를 하려면 전체 위원 18명 중에 5분의 3인 11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자신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이 소속된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의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 교체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교체의사를 밝히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회의장실으로 몰려가서 문희상 의장에게 국회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본인 의사를 묻지 않고는 바꿀 수 없다 하는 법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종의 전투상태인데 이것이 아주 큰 게 걸려 있습니다 즉 총선의 향방이 이 싸움에 걸려 있습니다 총선의 향방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권의 운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에 또 비상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비상의원 총회를 하루에도 두세 번씩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중에서 핵심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비공직자 수사처 신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막겠다 그리고 오는 27일에는 광화문에서 1시 반부터 다시 대중집회를 열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례없이 강한 투쟁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치 관례로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이 거부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상하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 수학공식이 몇 개나 들어가는 이런 꼼수입니다 꼼수 국민들이 자기가 던지는 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일종의 이거는 암호풀이 비슷한 이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다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민주주의 자살형입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캐스팅 보트를 준 정당이 바른미래당입니다 이 바른미래당이 구성원이 복잡해가지고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의원들이 반반으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집권 여당이 친한 야당들을 고습을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총선에서 지면 정권이 무너진다 총선에서 지면 정권이 무너진다 정권이 무너지면 감옥 갈 사람이 많다 이런 절박감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상한 행동 반민주적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만약 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는데 실패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선택은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상당히 조리있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을 졸이며 이곳 국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이러다가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결코 외롭거나 공허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응원과 지지가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만 해도 이 나라의 의외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또 짓밟혔습니다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모습은 국회의 품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비록 여당 출신이지만 국회의장의 그러한 은행은 야당 의원인 저마저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괴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한때 보수괴멸을 외쳤습니다 보수괴멸이 아니라 대한민국 괴멸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 괴멸은 이른바 4대 위기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유린, 법률위반, 관섭무시, 합의파기입니다 우리 헌법질서가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삼권분립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4분 5열의 야당을 만들어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입법부 마비전술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해서 사법부 입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불로장생의 권력을 찾아 헤매다가 공수처라는 불로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불로초라는 것은 이걸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약초라는 뜻이죠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진시황이 여러 사람을 동양 곳곳에 보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권 말에 터져 나올 정권 부패를 듣기 위한 권력형 보혈입니다 피를 수혈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중립과 균형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 자율성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청와대 비서실장 봐도 못한 정권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추락한 국회에서 허상뿐인 국회의장의 존에만 외체됩니다 저들은 궁극적으로 개헌 독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거죠 자유를 삭제하고 재산을 빼앗고 비판을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던 1987년 민주화 정신이 개헌, 강행, 독재, 야욕에 끄기고 말았습니다 둘째,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위원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 이것은 교체를 말합니다 사보임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국회법 48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의 설레도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 국회의 수장이, 또 그런 국회의 의원인, 국회의 일원인 국회의 의원이 버젓이 법을 어기면서 날치기 통과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야합의 넓혀서 허우적대는 원내대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부정하고 꺾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정치를 지켜온 관습과 불문율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법만으로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정신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한마디로 국민이 주의는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주인이 됩니다 선거는 곧 국민주권의 신련입니다 그러한 선거의 룰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를 다수의 횡포로 바꾸고 고친다면 민주주의는 깨집니다 그때부터 내란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어떤 법률이나 정치적 결정과 달리 철저히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에 의하여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 당과 보수 우파 정당이 절대 다수당일 때도 선거제만큼은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 당장의 정치적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수를 무시하는 정치행위가 바로 민주주의 타락의 원인입니다 다수의 횡포는 곧 독재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습과 불문율을 외면하는 여당과 일부 야당은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의외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당 출신이어도 국회의장은 중립과 균형을 지키려 애써왔던 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 지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장은 여당의 불만과 비판이 되곤 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런 국회의 소중한 전통을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넷째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기 하듯 합니다 정계특위와 사계특위 합의의 기반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정계특위와 사계특위는 합의의 기반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선거제 개편은 훌력구조 개편과 함께 검토하자는 합의도 지금 와서는 휴지조각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사보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사보임은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사계특위위원을 교체한다는 뜻을 사보임이라고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스스로 약속을 줘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본인의 약속을 뒤집는 모습 경악스럽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 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헌법유린, 법률위반, 관선무시 그리고 합의파기 지금 대한민국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탕부터 깨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틀이 깨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투정하고 마실 것입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들어라 여러분들이 끝끝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제1야당은 국민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제1야당을 신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싸우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선거제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스트트랙에 얹는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갱년집권, 장기집권, 독재 야욕을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분쇄해 나가야겠습니다 의개인 1987년 그 맛을 우리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저들의 독재의 야욕을 꺾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개인 1987년이라고 했는데 1987년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 조치를 한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198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그 뒤에 지금 제6공화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화국은 제6공화국입니다 헌법 개정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제6공화국이 좌파 독재의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좌파 독재는 그게 계급 독재입니다 좌파 독재는 군부 독재하고도 다르고 1인 독재하고도 다릅니다 계급 독재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국민들을 나누고 지배계급에 속하는 지금 말로 말하면 민노총이나 민변이나 이런 정교조나 이런 세력이 하나의 특권층이 되어가지고 피지배계급 한국에서는 자유진영에 속하는 또는 보수중령에 속하는 사람들을 내려 누르는 그런 좌파적 독재는 계급 독재니까 이게 아주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바로 베네수엘라가 그런 계급 독재였습니다 다만 한국은 민주주의 뿌리가 지난 70년 동안 성장해 있으니까 저게 고전적인 독재는 불가능한 나라죠 언론 자유도 어느 정도 있고 야당도 마음대로 떠들고 하는 것 같지만 계급 독재라는 기본 틀이 계속 유지되면 이것을 바꾸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있든지 또는 국내에서 변고가 생기든지 아니면 치명적 스캔달이 터지든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남미형 계급 독재 베네수엘라 행으로 가는 열차에 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이 정권이 하는 모든 정책은 내년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도 바꾸고 예컨대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것을 바꾸고 새로운 공항을 하나 경남권에 지어가지고 그 표를 얻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 이런 발상이 바로 정책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선거운동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런 것은 원천적 부정선거입니다 신종 부정선거입니다 정책으로 국가 예산으로 표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부정선거보다 더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괴멸시키려고 하다가 대한민국을 먼저 괴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4월 27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자유한국당 주최의 문재인 규탄 집회가 아마 한국현대사회의 큰 변곡점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주최의 문재인 규탄